따라하십니다. 손 들고, 토양관리, 기비, 추비, 농약. 이 농사기술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가슴속에 담아둬야 돼요. 복잡하게 하면 기억도 못해, 배우지도 못해. 농사는 말입니다. 그냥 상식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어야 됩니다. 내가 키우는 어린아이에게도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기술이 진짜 기술이라는 거예요. 그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. 자, 먼저 그러면 토양관리 퍼볼게요. 피해충 나발이고 다 까먹을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툭툭하면 물을 쫙쫙 깊게 뻗겨야 할 것인가 여기에다만 집중하잖아요. 다른 거 다 해가지고요. 또 없습니다.